수제비 맑은 수제비 맛있겠다 우리 먹어 수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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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기 도둑 원래 여기 좁은데있지 말고 빨리 저기 넓은데로 가 아빠가 좋은가보지 귀엽고 사고를 치는구만 어떡해 빨리 찍지 말고 갖고 와 빨리 갖고 오라고 먹을게 잠깐만 뭐야 얘기가 방송인데? 왜? 여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어디? 왜? 아야! 얘 어딨어? 빨리 들어와 왜 여기 있어? 너 빨리 가 나 집에 가야지 더워? 응? 엄마가 집을 다 적셔놔서 집에 가자 이리 와 jesk 도례면 암시 날씨 effray 10 암시 우선 핽 다리, 다리에 매운 시점에 들어갈 수 있을 거에요 난통과odes을 또 덜 안 하셨을, 너에게 앞머리가 Bra. 그를 지zial시키는 즐거우기 에이커엘프야, 야. 가자. 세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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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렇게 늦게 한테 시간 없어 세모야 아빠 화장실 가고 싶다 세모야 세모야 빨라진대 세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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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살짝 트위트홈 같지 않아? 오 낚시하시는데? 모래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데? 대박 발에 모래가 다 들어와 너무 아쉬웠어? 응 양말이야 물이 엄청 많은데? 콜라 저번에 못 만들어준 수제비 만들어줄게 콜라 콜라가 먹을 수제비 지금 먹는게 아니고 이거라고 보여주는거에요 나도 하고싶다 혜연이가 해줘 그래 물 끓으면 넣어주면 돼 얇게 해줘 아 이거 얇게 펴야 되니까 콜라가 좀 밟아봐 옳지 여기 밟아줘 콜라 여기 손 대 손 콜라 여기 손 대 손 여기 손 여기 손 여기 손 손 이렇게 꾹 눌러야지 꾹꾹꾹 꾹꾹꾹 뭐에요? 맑은 수제비 맛있겠다 이거 먹어도 되잖아 이거 쌀가루 아니야? 쌀가루야 쌀가루야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시켜줘 또 먹고싶어서 덜덜 떠는거 봐 진짜 수제비를 먹어보자 맛있어 고기 고기 오 오 당근도 잘 먹는데 어 뱉었다 뱉었다? 후 후 기다려 오 근데 고기보다 육수를 먼저 먹네 이리 와 뜨뜻한 이 맛있지 당근만 남았어? 그래 당근 꽤 먹었는데 그래 당근 많이 먹었는데? 어 당근 다 먹는다 웬일이야 너무 맛있나 봐 한 그릇 더 리필해줘? 들으면서 조금 이따가 조금 소화시켜 당근 소화시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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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먹었다 응? 아이고 잘 먹었다 눈물 흘리면서 먹었네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수제비 너무 맛있었어? 응? 엄마 아빠 밥 먹을 때까지 여기서 자고. 응? 몸 따뜻해.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셨나봐요. 갑자기 일어났는데. 속 다 눌렀어. 설라 갑자기 자다 왜 일어났어? 이거 먹고 싶어? 더우세요? 진짜 따뜻한 데서 자다가. 일어나니까 덥지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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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